자 벼라 오늘은요 어 디비에 나오는 그림 카드 가지고 문장 알아맞히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벼리가 다 기억을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안녕하세요 잠자리 아저씨. 자 나는 똥을 굴려. 나는 똥을 굴려. 안녕 나는 나비야. 자 똥은 최고야. 난 여기서 먹이를 찾아. 자 이 업무는 무서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무리해서 스케이트 하는 걸 좋아해. 오 당신은 빨리 나는군요. 어 수영해 빨리 수영해.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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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붙잡아. 응. 나를 따라와. 너 왜 슬퍼하니? 자 나는 소금쟁이야. 나는 위로 아래로 날 수 있단다. 이것은 물장군이야. 그는 해도 되고, 그는 물장군이야. 그들은 반디풀이야. 그 애들은 그들은 파이언플라이. 똥은 자연의 일보야. 우리 구멍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는 크고 힘도 세. 그는 훌륭한 사냥꾼이야. 그는 훌륭한 사냥꾼이야. 그는 히스. 이것은 우리의 일이야. 나는 집으로 갈래. 저게 무슨 소리지? 나는 공벌레야. 바꾼 위험하단다. It's dangerous. It's dangerous out there. 여기로 숨어. 나는 막대기가 아니야. 나는 식물을 먹어. I eat friend. 그의 냄새는 지독해. He smells. He smells awful. 그는 냄새로, 지독한 냄새로 나쁜 벌레들을 쫓아버려. He smells scary. I eat friend. 저기 사막이야. 와, 여기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앞에 시작되는 말, 주어 알아맞히는 거 한번 해보자. 나는. 너는. 우리는. 그 남자는. 그 여자는. 그 여자는. 그 여자는. 그 애들은. they are. 와, excellent.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